오늘의 나는 데미갓 나 지금 완전 비읍슛 나 완전 반신 1라인 1라인 히히 롱니라 와라아 ㅋㅋ 그냥 주셈킬 잘 생각했쌤 아우 배치기 아니 나 왜 이거 한 번 안 나갔지? 내 원하는 카운트대로 내 원하는 카운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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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길도 한 걸음부터 잡지에서 배운 말이에요 동물을 보는 것 같네요 헉! 칭찬이에요 마지막 한 침만 차지하면 잘했어요 대박요 어.. 다리 너무 쉽게 내어줬어 우리 어쩔 편이 모르겠네요 역시 이게 마스터즈 출신 엠마의 힘이거든 아오 점수 그냥 아오 버스 달다 맛있다 아오 쇼우 팀원에게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팀의 교전 지속력을 높여주지만 스스로도 매우 높은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쇼우 쇼우가 조금 더 신중히 플레이하도록 미친놈들 그냥 자꾸 그냥 뱃살럿이 박아버린다니까요 팀으로도 어제도 그냥 사람 잘 만나길 기도해야하는게 더 점수 잘 볼 확률이 없고 굉장히 중의적인 말이네요 어어 무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심증 말고 물증을 가져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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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누가 줄줄 양각이네 한참 시간이 보비 보비 범 보비 저건 진짜 그냥 미친 것 같다 그렇게 됐다 일로와라 물 올려라 이팔씨는 점수 많잖아 나한테 좀 줘도 되는거잖아 사망자 발견 다행이다 이바가 되게 오래 버텼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큰 맘먹고 최근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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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개이지 이 개이득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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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가 뭐더러 필요하냐 반올림 피자 있으면 되는데 그죠? 바로 상대에 거슬리게 만들기 아니 전 피가 뭐 맞는 만큼 차냐 아아 혜연 왜 이건 아니지 아이씨 아 뭔 캐릭이야 이거 뭐 말 맞네 어차피 넘어야될 적이에요 템은 안 좋아 어 이거 진짜 에반데 사완은 혈팽 무기가 없냐고 이걸 보면 다들 나보고 사기캐라 할 거 아니야 이번만 보여주마 이번만 보여주마 알바더라 아 템빨로 이긴데 팀들이 궁극기를 잘 박네요 차남이 벌어온 돈으로 매번 로또 사던 장남 드디어 4등 당첨 뭐지 이 뻥딜 캐릭으로 이 정직한 딜량은 Kons- 내겐 익숙한 장치라고 나 좀 익숙한 장치라고 내가 지금 익숙한 장치라고 난 지라인가 에잇 겁나 아파 이거 뭐 공전장이야? 아닌데 쇼론은 상시 공전장이야 쇼론은 상시 공전장이야 고찍 고찍 좋았 조심해서 움직여요 우리 주화에 지구려 도망 denke 채용 reduce ome pro 꽉 쎈데 얘네 오호호 이기는 건 나다 상처약과 처형이다 오호호 맛있다 호세 지리옵고 존네 아프거든 존네 아프거든 아프인다 아이고 어깨야 뭐 이렇게 하자다 아프aan 누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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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셔누가 발을 좀 세게 밟았나 본데? 먼지가 많군 아오 어 그니까 아 무서워 저 새끼 잡아 반드시 죽여 지호 끝까지 쫓아가 당첨 맞았어? 좀 젓지? 아니 근데 전 바르는게 낫던데 하지만 점수는 맛있다는거 뭐 에이든 개 화나가지고 갑자기 졸라졸 막 쏘는데요? 점수 자꾸 제자리걸음이냐 인터넷팀 못가겠어 배고픈데 배고픽신지 배고픽신지